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아 드리는 고지 씩 에건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cpu 캐시 메모리 입니다 캐시 아니고 캐시죠 바로 알아볼게요 렛츠고 캐시 메모리 아 뭔가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여요 그죠 하지만 컴퓨터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몸에 베인 것을 알고리즘화해서 컴퓨터에 녹여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여기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은 1년치 식량을 여름에다 생산을 해서 마을과 아주 먼 엄청 큰 동굴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 마을 안에는 모든 사람이 1년치 식량을 저장해 놓을 자리가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요 그죠 하지만 이 동굴에는 쌀도 있고 고기류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과일류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해요 야 근데 매번 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마라톤이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먼 거 아니냐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우리가 자주 먹는 쌀과 고기류만 이 한 달치 정도만 해서 좀 더 가까운 곳에 동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자 회의를 했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자주 먹는 뭐 쌀유 뭐 현미 뭐 보리 뭐 햅쌀 뭐 경기미 뭐 햇반 뭐 이런 밥 종류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들을 더 가까운 조그만 동굴을 파서 저장을 해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을 족장이 한번 그 크게 열이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야 니들 요즘 내가 그 햇반하고 닭고기 조합에 꽂힌 거 모르냐 이거 내 매일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들 들었지 햇반과 닭고기만 마을 안에 그 비싼 땅에 조그만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는 제일 중요한 이 족장 놈이 제일 자주 찾을 것 같은 햇반과 닭고기만 마을 안에 이 비싼 창고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 동굴은 크고 넓어서 모든 식량이 다 들어가요 마을과 멀기 때문에 집값도 싸고요 중간에 있는 동굴은 크진 않지만 요즘 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 몇 가지를 가져다 놓는 거죠 이 마을에 있는 창고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족장 놈이 요즘 자주 찾는 음식들이 있는 거죠 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림을 컴퓨터로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1년치 모든 식량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하드디스크에요 크고 땅값이 싸지만 너무 멀죠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자주 먹는 음식들 고기류나 밥은 가까운 동굴로 옮기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인 메모리 램입니다 하드디스크 SSD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용량당 가격이 엄청 비싸죠 하지만 음식을 가져오는 속도는 저 먼 동굴보다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마을 안에 아주 비싼 땅에 크기가 작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음식만을 저장해놓는 이 마을 안에 창고가 동영상의 주제인 캐시 메모리입니다 용량당 가격이 아주 비싸지만 램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빨라요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한 애들만 들어가야 합니다 저 비싼 창고에 중요한 애들만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야 하냐 이런 규칙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 비싼 창고에 뜬금없이 과일류가 들어가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최근 족장놈은 쌀과 육류를 꽂혔는데 말이죠 규칙을 잘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캐시 메모리에 주장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최근 먹어본 음식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최근 먹어본 애들과 비슷한 종류의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 캐시 메모리에서는 1번을 템포랄 로컬리티, 시간적 지역성 2번을 스파셜 로컬리티,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캐시 메모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1번은 한 번 접근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접근될 확률이 더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컴퓨터 카카오톡을 할 때 A랑 카톡을 했다면 오늘도 A랑 카톡할 확률이 더 높아서 우선순위를 더 높게 두는 거죠 족장이 햇반에 꽂힌 것과 비슷하게요 2번은 한 번 접근된 데이터의 주변 애들도 미래에 접근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A와 카톡을 했다면 A와 같이 있는 단톡방 친구들도 가까운 미래에 메시지를 보낼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그 단톡방 회원 정보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이 족장이 햇반과 닭고기에 꽂혔기 때문에 현미나 햅쌀, 쌀류와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고기 같은 육류가 채소류나 과일류보다 가까운 미래에 먹을 확률이 더 높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접근될 것 같은 애들만 소수 들어가야 하는 그야말로 VVIP들의 장소인 거죠 용량당 가격도 하드랑 램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비싸요 몇 십만원짜리 CPU를 사면은 불과 몇 키로바이트, 몇 메가바이트짜리 캐시 메모리가 오죠 제가 얘기해드린 거랑 비슷하게 캐시와 관련된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몸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안에서도 캐시라는 개념을 CPU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만 봐도 하드디스크도 하드디스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캐시가 있고요 SSD도 SSD 내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캐시하여 사용을 하죠 램도 램 자체로서 이 저장공간 계층에서 디스크에서 중요한 파일만 임시로 보관하는 큰 개념의 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파일 시스템에서도 캐시 OS에서도 캐시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캐시 FM 2018년에서도 캐시 심지어는 그 VVIP만 들어간다는 CPU 캐시 안에서도 세 단계로 캐시를 나누어서 퍼스트 레벨 캐시, 세컨드 레벨 캐시, 세컨드 레벨 캐시를 나누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캐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성능, 편의를 위해서 다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적은 꽤나 정확해서 대부분 예측에 성공을 하고 있죠 그 작디 작은 CPU 캐시에서 당신의 다음이 무슨 행동을 할지 맞출 확률이 60%에서 99% 정도 돼요 대단하죠? 제가 몇 테라바이트짜리 하드를 사도 불과 그 몇 킬로바이트 몇 메가바이트로 제가 무엇을 할지 다 예측을 하고 캐시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을 하는 중에는 캐시 적중 성공 확률이 90%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 캐시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빨리 접근되어야 되는 데이터들만 시간적, 공간적 지역성을 고려하여 저장해놓는 아주 작고 비싼 저장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고지 쓱 시리즈는 여러분이 평소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점이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제 공부를 해서 쉽게 재밌게 얘기해드리는 그런 시리즈니까 언제든지 컴퓨터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쓱 1층에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거니였습니다